눈의 도시 모스크바가 겨울 같지 않은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.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바로 포근한 날씨 때문인데요. 꽁꽁 얼어 있어야 될 얼음 미끄럼틀은 다 녹아버려서 문을 닫았고요. 또 도로 곳곳엔 물 웅덩이도 많이 생겼습니다. 전광판을 보면 낮 기온이 영상 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모스크바의 12월 기온으로는 지난 1936년 이후 79년 만에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. 세계 곳곳이 포근한 겨울을 맞고 있지만 특히 모스크바 사람들은 눈이 없으면 더 섭섭하겠죠. 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12월 30일엔 틀림없이 눈이 올 거라면서 민심 달래기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. 겨울 같지 않은 날씨 때문에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네요.